오늘은 조금 씁쓸하고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냥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8살부터 연애 경험 때문에 감흥이 없어졌어. 전남친이 10명 넘는데 장기 연애 단기 연애 다 해보니까 감흥이 없어졌어. 이제 설레이는 느낌은 없고 100일 1주년 같은 기념일은 지겨울 정도야. 라는 식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어릴 때 했던 연애 경험 때문에 나이 먹고 하는 연애의 감흥이 없어진다. 그녀의 성냥은 이미 다 타버려서 더 탈게 남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성냥론입니다. 이 이론의 불편함을 느끼는 남성분들이 많을까봐 이보다 더 많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7살이고 남친 생겼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이거 나이 때문일까? 같이 있어도 설레이지 않고 스펙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키스를 해보 감흥 없고 만나도 감흥이 없어지네. 다섯 번째 연애인데 이제 재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여성을 보시죠. 그녀의 성냥은 다섯 번의 연애를 하며 이미 다 타버린 상태입니다. 이 여자만 그럴까요? 원래 30대 연애는 시작해도 별 감흥이 없나? 오늘 만난 지 첫날인데 실감도 안 나고 감흥이 없다. 뽀뽀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라고 말하며 다 타버린 성냥을 보여주는 여성의 모습. 여러분은 이래도 성냥론이라는 내용을 믿을 수 없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연애에 감흥이 없어 누굴 만나도 동태눈깔이 될 뿐이야. 20대 초반에 4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죽고 못 살고 되게 생기있는 연애를 했었어. 감정의 기복도 크고 서운한 것도 바라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불이 타는 연애를 했단 말이지. 근데 4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3명 정도 더 연애를 했는데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서운한 것도 없어지더라. 4년 연애한 사람은 가족 같고 너무 사랑했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 만나는 것에 대한 감흥이 아예 사라진 기분이야. 라는 말을 하며 다 타버린 성냥을 흔드는 여성의 모습. 이런 여자들의 발언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파민 터지는 연애 끝내고 나니까 삶이 재미없어. 처음으로 연애를 장기로 했고 사기는 당시 삶이 행복하고 즐거웠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였지. 근데 이별하고 나니 인생이 재미가 없어졌어. 존나 감흥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기분이야. 나 다시 연애할 수 있을까? 4년 사귄 전남친과 헤어졌는데 미친 듯 화가 났다가도 온 주변이 개랑했던 추억들이 가득해서 미친 듯 보고 싶고 그리워하더라.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소개팅해보고 그래도 집에 돌아갈 때면 전남친 생각이 나더라.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도 아무 감흥이 없고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여성의 감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음습한 진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성냥이 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테니 말이죠.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겠죠. 나는 온 힘을 다해 지금의 여자친구를 사랑해주지만 지금의 여자친구는 나를 사랑하기엔 이미 성냥이 다 타서 없어져버렸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진짜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냥이 다 타버려서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비싼 값에 만나시겠습니까? 아직 탈성냥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어린 여성을 싼 값에 만나시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그 정답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부디 아직 탈성냥이 잔뜩 남아있는 국제결혼을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여러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직 탈성냥이 잔뜩 남은 은희의 불소식에 구매해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과 학벌 지위 남은 여생을 다 바쳐 얻은 여자는 가장 찬란하고 빛날 때 누군가에게 공자였다.